그 다음에 이제 관리말고 치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국소치료제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국소치료제는 건선의 기본이라고 되어 있고 안전적이고 효과적이다 다른 건선치료공합에 좋다 이렇게 써있어요 종류는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국소 타크로링거수제 그 다음에 비타민 B도포제 국소제 여러분들 중에도 이 스테로이드 연고라는거가 무조건 나쁜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특히 아토피언터들 엄마들 보면 연고처방하려면 스테로이드라 그러면 뭐 너무 많이 안을고 있는 듯이란 우리 아들은 우리 애는 스테로이드 안받읍니다 그런건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거에요 그거는 저는 이제 그런 환자들한테는 이런 예를 드는데 칼이 칼에 비교를 해요 스테로이드 연고는 칼하고 비슷해요 칼에 한번 비웠다고 해서 칼을 안쓰지 않아요 칼을 누가 쓰느냐가 중요한거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연고를 누가 쓰느냐 그거를 일반의가 쓰느냐 그냥 약국에서 그냥 막 사느냐 정비부과 정분이가 쓰느냐 그거에 따라 차이가 있는거에요 칼이 조그만 애들 어린애들한테 가면 위험하게 가고 강도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흉기로 작용하지만 똑같은 칼이지만 그 칼이 일식집 주방장 앞에 있으면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그 사람 칼 없으면 직업이 없는데 스테로이드 연고도 마찬가지 이걸 얼만큼 잘 쓰느냐에 따라 문제가 되는거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애는 절대로 스테로이드 연고 안 바릅니다 국소치료제 가지고 심하지 않은거는 얼마든지 먹냅 안쓰고도 독한거 안쓰고도 국소가 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는거에요 제 말씀은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도 많이 인터넷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이건 얼마큼 잘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설명해 드릴거고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없애서 나온 것이 국소 면역조절제에요 타크로리무스라던가 피메크로리무스 같은거 이것은 원래 개발된거는 아토피피 위험 치료로 애를 바르는거로 개발된거에요 그 다음에 비타민D 도포제 이건 비타민D제제에요 피부과에서 유일하게 비타민D 도포제를 쓰는 병은 건선밖에 없어요 다른 병에는 안써요 그러면 건선이 태양건선이 있을때 여름이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또 건선치료 중에서 광선치료가 있어요 광선을 쥐게되면 비타민D가 합성되어서 건선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광선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 북쪽은 차라리 비타민D를 연고로 한번 발라보자 그때 효과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비타민D에요 그래서 지금 어 그러갔네 그래서 보면은요 스테로이드 얘기했죠 이게 강도가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있다 그리고 이제 1등급은 무지 센거죠 그 다음에 7등급은 가장 약한거에요 그러니까 종류가 뭐 스테로이드 영어 종류가 뭐 수백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똑같은 걸 바르면 안 되는거에요 이게 애냐 어른이냐 또는 연세 드신 분이냐 젊은 성인하고 달라요 젊은 성인은 쎄거 써도 되지만 애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쎄거 쓰면 안돼요 피부가 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위가 얼굴이냐 등어리냐 발바닥이냐 다 달라요 피부 늦게가 그거에 맞춰서 쓰면 되는거에요 그걸 맞춰서 안 쓰고 쎄거만 써보니까 잘 낫더라 해가지고 쎄거 쓰니까 그게 부작용이 오는거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써있죠 이렇게 쎄거는 손발 여기는 부작용 안 생기는데 손발은 두꺼워서 그 다음에 약한거는 얼굴 목 겨드라미 여기는 부작용 쎄거 쓰면 부작용 생기는데 피부가 너무 약하니까 맞춰서 써야되요 맞춰가지고 또 한가지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의 강도가 또 중요하지만 강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스테로이드 바르는 연고의 양이에요 연고를 충분히 발랐으면 나을 수 있는데 연고를 안 바른 것 같아 내가 환자한테 왜 연고 좀 많이 발랐어요 발랐대 그게 의사가 생각하기에 총괄을 향하고 환자가 생각하기에 발을 향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보면은 왜 그렇잖아요 너 성적이 왜 안 올라가는데 너 왜 공부해 안하니 공부했대 그러면은 30분 공부하고 공부했다고요 근데 진짜 지 친구들은 3시간 4시간씩 공부하고 근데 혼자만 30분 공부하니까 공부 안하는 사람이랑 똑같지 그거 그거 마찬가지로 양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은 이 손가락의 제일 마지막 마디 요거 요 마지막 마디까지 쭉 짜서 요 끝에서 또 여기까지 말고 여기 짜는 그 그 양을 그 검지 손가락 한 마디 양 원 핑거팁 유니트라고 해요 그러면 짜면 대개 여기 보면은 5mm 그 뚜껑이 대개 입구가 5mm 정도 하면은 이게 한 0.5g 나와요 길이가 한 1cm쯤 되겠죠 요거가 1cm쯤 되니까 이 면적이 손바닥 요 면적이 이렇게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건선 환자들이 아까 그 환자들 그 심한 환자들 보면은 이거의 몇 배가 되잖아요 이거의 아까 그 처음 심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2배 뭐 20배 30 그러니까 이거 한번 말할 때 30g에 다 쓰지 20g 정도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대개는 그렇게 양을 안 쓰세요 그러니까 좋은 연구가 있는데도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기 보면은 얼굴은 2.5 figure unit 그러니까 얼굴을 한 목이라고 했죠 얼굴 얼굴만 바리는데 이게 한 1 figure unit 나온 거예요 목 바리는데 한 2.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통 앞면은 7 figure unit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 다리 하나는 6 발은 2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의 양이 결정되니까 어 양이 참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는데 양을 조금 바르고 연고는 연고는 많이 줬는데 다 연고 무지 많이 줬어요 다 남았어요 연고 연고 양은 안 발라서 그래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오랫동안 바르게 된 피부가 막 얇아지고 그 모세여관이 확정되어 핏줄이 다 서요 그리고 사타모니 같은 데 말았을 때는 임신부가 배 갈라지지 사타모니에서 살이 터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거 가 이제 복습 면역조절제 다크로리무스 피메크로리무스 이런 두 가지 성분명이 있어요 이건 상품명이 아니라 성분명이에요 이건 아토피 비위험 환자를 위해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권서 환자가 얼굴에 있거나 사타모니 그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 한테는 이걸 처방하는데 이거는 아토피 비위험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이 안 돼요 보험이 안 되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보험이 사실 이런 것도 시각적이어서 보험을 해줘야 되고 여기서 다 쓰는데 우리나라는 참 시각철한 데가 좀 그래서 고지곳대로라서 이거 안 해주는데 이거가 얼굴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꼭 이런 스테로이드 아닌 걸 써야지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마지막 토픽까지 비타민 D 제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래 발라도 비타민 D니까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비타민 D 제재가 좀 효과가 약해요 지금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약해요 늦게 낳고 갔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비타민 D만 가지고 언제 기다리냐 그래가지고 비타민 D에다가 스테로이드를 같이 섞어가지고 조금 서로서로 좀 중간중간 도와주는 그런 혼합 제재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